이번 섹션은 이제 셀 서식 인데요 셀에 서식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1번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1번을 줬다는 얘기는 뭐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바로가기 키 아셔야 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형식을 변경해 주는 기능 홈탭의 셀 그룹의 서식 선택한 다음에 목록에서 셀 서식을 갖다가 실행해도 되고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일반적으로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많이 쓰죠 표시 형식 탭 보겠습니다 직접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셀 서식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홈탭의 셀의 서식 아래쪽에 셀 서식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로가기 키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 먼저 일반 이라는 것은 일반 셀 서식에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다 여기 보기 샘플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수 자릿수 줄 수 있다 있다 없다 조심하시면 돼요 소수 자릿수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그러니까 쉼표 콤마죠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샘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음수잖아요 음수일 경우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냥 마이너스 1234 빨간색으로 아니면 가로 열고 그냥 1234 우리 마이너스 1234 일반적인 형태 확인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고 빨간색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쓸 서식이 바로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도 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럼 또 갈까요 이번에는 바로가기 키를 제가 눌렀습니다 통화 같은 경우는 통화 원화 표시를 갖다가 준다는 얘기죠 원화 표시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회계 회계 같은 경우는 통화하고 좀 다른데 뭐냐면 지금 0 같은 경우 통화를 주면 통화를 주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원화 0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회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원화 표시가 앞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짧은 대시로 붙습니다 여기 회계에서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날짜의 형식을 주는 거예요 날짜 형식 그 다음에 시간 형식 마찬가지로 그 다음 백분율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백분율도 소수 자리에서 줄 수 있다 조심하시고 백분율은 곱하기 100의 효과 분수는 말 그대로 분수의 형태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기타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번호 근데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세 자리 대시 세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명무실한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국번 네 자리 세 자리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숫자 숫자인데 가로 알고 한자 그 다음 숫자 한자 가진자 숫자 한글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 안하다 고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용자 지정이에요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식을 갖다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또 사용자 지정에서 배우기로 하구요 요번에는 맞춤 가겠습니다 맞춤 맞춤은 말 그대로 텍스트 맞춤이 있고 텍스트 조종이 있고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텍스트 맞춤은 가로 일반 왼쪽 들여쓰기 가운데 오른쪽 들여쓰기 채우기 양쪽 맞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다음에 균등분할 이런게 또 있고 그 다음 세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쪽 가운데 아래쪽 양쪽 맞춤 균등분할 이런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게 이 텍스트 조종의 자동줄바꿈 인데요 이게 텍스트 줄바꿈이 자동줄바꿈 으로 바뀌었어요 뭐 텍스트 줄바꿈이나 자동줄바꿈이나 근데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자동줄바꿈 대신 텍스트 줄바꿈 으로 나와도 자동줄바꿈 텍스트 줄바꿈 같은거다 라고 아셔야 되요 자동줄바꿈은 뭐냐면 우리가 알트 플러스 엔터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동줄바꿈 확인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에요 그게 바로 뭐다 자동줄바꿈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셀에 맞춤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h1의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바로 보세요 셀에 맞춤 글씨가 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바로 셀에 맞춤입니다 그 다음에 셀 병합이라는 건 뭐에요 두개를 하나로 합치는 개념이잖아요 셀 병합 셀 병합 병합이라는 건 합치는 개념 이렇게 그게 셀 병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 같은 경우 텍스트 방향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 오른쪽에서 왼쪽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방향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까지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까지 한번 살펴봤구요 맞춤 방금 전에 살펴봤고 텍스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셀 병합에서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셀 병합에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연속적인 위치에 여러 셀을 병합하는 경우 가장 위쪽 또는 왼쪽에 셀 데이터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진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에요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글꼴 탭 가겠습니다 글꼴 탭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F 여기서 F는 폰트 FONT 글꼴을 뜻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P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말 그대로 글꼴의 종류 글꼴 스타일 크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글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글꼴 스타일은 이제 뭐 보통 기울임골 굵게 이 굵기는 진하게 굵게 기울임 그 다음에 크기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효과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색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글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념하실 게 뭐냐면 우리 엑셀 옵션의 일반에 가게 되면 기본 글꼴 그 다음 크기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엑셀 옵션이 어디요 일반에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두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 스타일 그 다음에 선의 색 가능하다라는 거고 채우기에는 말 그대로 채우는 기능이에요 배경색 채우는 기능 배경색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늬, 무늬 스타일 무늬 색깔, 무늬 스타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 탭인데요 보호 탭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잠금이 있고 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금이 체크되어 있으면 잠그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숨김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수식이 표시되지 않도록 셀의 수식을 숨김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검토 탭에 변경되는 그룹에 시트 보호 이게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되어 있지 않는 워크시트에서는 이 보호에 잠금 숨김은 효과가 없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는 양수가 와요 양수인 경우는 심표를 줘라 라는 거고 또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가르고 가로 닫고 해줘라 라는 거 영값일 때는 0.00 소위점 두 자리까지 그 다음에 텍스트인 경우는 엣기요 골뱅이님 님 자를 붙여라 이렇게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남기 하셔야 되냐면 맨 앞에는 양수 양 음 영 텍 양음영택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구역을 뭘로 지금 나눴어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놨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해요 시험 문제 축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특정 구역을 생략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식코도 입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세미콜론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구역을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모든 숫자에 해당되는 서식이 적용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양음영택 이걸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세미콜론 세 개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입력 데이터가 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세미콜론 세 개 세미콜론 세 개 세 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표시형식 관련 도구는 뭐냐면요 지금 얘는 어디 뜻하는 거냐면 바로 여길 뜻하는 거예요 홈탭에 표시형식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그래서 통화 단위 그 다음에 퍼센트는 백분율 그죠? 곱하기 100의 효과 그 다음에 쉼표, 콤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리 늘림 얘는 자리 줄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 숫자, 통화, 회계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그 다음에 기타 표시형식을 누르게 되면 셀 선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회계 표시형식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앞에 원화가 붙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심표, 콤마가 붙는다 그 다음에 백분율 스타일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 2, 7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퍼센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숫자 뒤에 퍼센트를 붙인다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퍼센트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 말 그대로 천 단위마다 심표를 표시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릿수 늘림 얘는 자릿수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 6, 4, 5, 6 자릿수를 하나 늘려 버리니까 뒤에 하나 0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릿수 줄임이거든요 자릿수 줄임 같은 경우는 지금 1, 2, 6, 4, 5, 6이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를 줄여 버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1, 2, 6, 4, 6이 되잖아요 이 6은 뭐냐면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줄어들면서 반올림을 해주고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5가 그래서 1, 2, 6, 4, 6이 되는 겁니다 반올림이라는 건 5 이상이면 반올림이 되는 거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숫자 소식 제일 먼저 샵인데요 이 샵이라는 코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유효 자릿수만 나타낸다 라는 거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샵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 4, 5, 6, 7, 8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샵샵 그 다음에 점 샵샵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점을 기준으로 3, 4, 5, 3 자리인데 두 자리 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유효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일단 다 나타나야 돼요 3, 4, 5는 샵샵 두 개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점 뒤에는 샵샵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6하고 7 이 두 자리만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이 돼야 돼요 얘도요 지금 8이 반올림이 돼서 7한테 반올림 시켜주고 6,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내줘야 되는 거고 비록 자릿수가 두 자리지만 하지만 소유점 뒤에는 점 샵샵이기 때문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돼요 소유점 뒤에는 그런데 8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서 6, 8이 됐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요 다 무조건 나타냅니다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에 0을 표시해 버려요 얘는 그래서 0, 0, 0, 0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45.6입니다 그러면 지금 0, 0 이거 두 자리 때문에 4, 5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0은 무조건 나타내라 그러니까 0, 4, 5가 돼 버리는 거예요 0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0, 0 입력 데이터는 점, 6이잖아요 근데 점, 6, 0 0까지 나타내 버려요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소유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유효하지 않은 0 대신 공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소유점을 맞춰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쉼표 천 단위 구분 기호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얘가 잘 나와요 얘입니다 쉼표 이외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샵, 콤마, 샵, 샵, 샵 그 다음에 콤마, 쉼표를 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줬죠 이러면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5, 6, 7이 날아갑니다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한다는 게 세 자리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샵, 콤마, 샵, 샵이기 때문에 1, 2, 3, 4가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 날아가면서 얘한테 반올림을 해줘요 그래서 1, 2, 3, 5가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쉼표 그 다음에 글꼴 3가고요 조건을 줄 때는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대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대괄호를 열고 닫는다 글꼴색 조건 둘 다 대괄호 대괄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빨강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샵, 콤마, 샵, 샵, 샵 마이너스 1, 2, 3, 4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에 빨간색으로 주고 마이너스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2, 3, 4 여기 쉼표가 들어갔으니까 빨간색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글꼴색을 입력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꼴색은 검정이 있고요 검정이 있으면 당연히 흰색이 있죠 검정, 흰색 그 다음에 파랑이 있으면 당연히 빨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빨판호 노란색은 항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에 녹청 녹색 자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색깔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회색 보라 이런거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건 조건이 맞는 경우에 그래서 조건도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괄호 크다 100 100보다 크면 얘네들을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25.8 입력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돼요 325.0 까지는 다 표현해야 되죠 샵이 두 자리지만 앞에까지 다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뒤에는 .000이에요 그러니까 .8 한 다음에 00은 무조건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00 언제요 100보다 클 때 그 조건이 만족할 때 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골색 조건 전부 다 대괄호로 묶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 서식에 가겠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1234.56789에요 여기다가 샵, 콤마, 샵, 샵, 샵을 갖다가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주점 이하에 대한 거는 표시 형식에서 없어요 여기 이 소주점 이하에 대한 부분은 표시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가지고 얘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바로 반올림이 또 되는 거죠 5가 반올림을 해주면서 1, 2, 3, 5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얘는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1, 2, 3, 5 바로 이제 이 부분 결과가 1, 2, 3, 5인데요 FE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1, 2, 3, 4, 5, 6, 7, 8, 9 자 엔터를 치면 1, 2, 3, 5예요 그리고 셀 소식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자 지정을 했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샵, 콤마, 샵, 샵, 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5가 됐어요 확인 그런데 여기서 지금 5가 얘한테 반올림을 해줬잖아요 그럼 얘 4로 바꿔보겠습니다 4로 바꾸면 반올림이 안 되죠 5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가 되잖아요 왜 여기가 4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5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5 반올림이 된다 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도 1, 2, 3, 4, 점 5, 6, 7, 8, 9인데 얘는 소유점 뒤에 .샵을 하나 줬어요 그럼 소유점 한자리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점 한자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6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6이 되냐 이 6이 5와트 반올림을 해 준 경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 3, 4 그 다음에 .6이 된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1, 2, 3, 4, 5, 6, 7, 8, 9에요 여기다가 그냥 샵 콤마 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 4, 5, 6, 7, 8, 9 샵 콤마 그러면요 콤마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세 자리가 날아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갑니다 그죠 쉼표 다음에 아무런 코드를 주지 않으면 천 단위 배수 세 자리가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 8, 9가 날아가는데 1, 2, 3, 4, 5, 7이죠 왜요 그렇죠 반올림을 해 주고 간 거예요 얘가 반올림을 해 주고 갔기 때문에 6이 7이 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7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쉼표를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주면 세 자리 세 자리 여섯 자리 그죠 지금 7, 8, 9 날아가고 4, 5, 6이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냥 1, 2, 3이에요 왜요 얘는 왜 그냥 1, 2, 3이에요 4가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2, 3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갈까요 1, 2, 3, 4, 5, 6, 7, 8, 9에요 0, 0, 0을 줬습니다 그러면 소점 이하 한 자리 여기까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 반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1, 2, 3, 4는 다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3 같은 경우 0, 0, 0, 0, 0 0은 힘이 세잖아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 0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3을 나타내고 나머지 앞에 0 뒤에 두 자리 0, 0도 나타내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물음표 가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걸 갖다가 공백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음표가 세 자리 세 자리잖아요 근데 입력된 데이터는 1, 2, 3, 4 뒤에 없잖아요 공백으로 그리고 얘도 12.3, 4, 5 마찬가지로 12 앞에 물음표 하나 남는 걸 공백으로 해고 그 다음에 뒤에 3, 4, 5 물음표 세 개 그 다음에 1, 2,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될 거 앞에 물음표 세 개니까 1, 2, 3 그 다음 점까지 점까지 나타내야 점까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점까지 요건 한번 직접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 4 12.3, 4, 5 1, 2, 3점 여기거든요 셀 소식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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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리를 줬다 유효하지 않은 거는 공백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소주점을 맞춰버리더라 라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9,999 그 다음에 만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때 색깔을 줄 때 뭘로 준다 대괄호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 뭘로 준다 대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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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만 이상일 때 만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일 때 빨간색으로 가면서 예를 적용해라 샵 콤마 샵 그러면 지금 9,999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9,99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 이상 얘는 조건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가면서 예를 적용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세 자리마다 천단이 심표 주면서 빨간색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98 98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줘라 95 이상이면 95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줘라 조심하실 거는 파란색 98이니까 95 넘잖아요 파란색으로 98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 뒤에 뭐가 붙는다 점이 붙는다 라는 거죠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999 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셀 소식 들어가게 되면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빨강 대괄호 빨강 대괄호 닫고 크거나 같다 만 그래 놓고 샵 콤마 샵 샵 샵 0 뒤에 세미콜론 G 슬래시 표준 얘는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붙여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다 라는 거죠 만약에 9,999 가 다시 이렇게 넘었다 만을 넘었다 그러면 보세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이제 안 넘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99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98 같은 경우도 파란색 95 넘으면 이렇게 해라 파란색 대면서 95 가 98 이기 때문에 확인 근데 만약에 95 를 안 넘으면 94 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서식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죠 100 그러면 서식 적용이 되면서 100점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짜 서식 같은 경우는요 연도를 YY를 주게 되면 연도를 두 자리만 나타내는 거예요 연도의 끝 두 자리만 00 99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네 자리를 주게 되면 여기서 Y는 YAR 2열을 뜻하는 거죠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한다 그래서 1900에서 999 그러니까 2024 2025 이렇게 네 자리로 표시한다 변음이 없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월 같은 경우는 이제 M 하나만 주게 되면은 1월서부터 12월까지를 한 자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9월까지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0 어차피 두 자리니까 그리고 MM 주게 되면은 0 1서부터 12 1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0 1 0 2 0 3 0 4 이렇게 해서 0 9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두 자리로 나타낸다는 뜻이고 만약에 세 자리를 주게 되면요 월을 영문 세 글자로 나타냅니다 제니어리로 젠 디셈버를 DC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네 개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다 제니어리 디셈버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줘요 그래서 연도 이어 그 다음에 월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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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Day 한 자리니까 1 부터 31 이렇게 DD 그럼 두 자리로 나타내줘요 2를 0 1서부터 3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 DDD 그러면 세 글자로 S UN 그 다음에 SAT 이렇게 표시하고 네 글자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다 나와요 썬데이, 세르데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해입니다. A 세 개를 주면요. 월, 일 이렇게 한 자리씩 나타내고 A 네 자리를 주게 되면요.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 셀 소식 가게 되면 원래 날짜에 해당되는 형식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지정이 오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yyyy-mm-dd에요. 그러니까 y는 네 글자 나타내는 거고 yyy 네 글자 그 다음에 mm01, dd01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한글이니까 우리는 이제 한글로 aaa를 주겠습니다. aaa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월! 맞죠? 하나 더 주면 월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줘요. 이렇게 되면 요일이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aaa, 그 다음에 a4개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입력 데이터를 24, 1, 17, 1월 17일 이렇게 입력했을 때 표시 형식을 yy.m.d로 줬다 그러면 말 그대로 두 개 yy, 그 다음에 m 하나, 점으로 구분했잖아요. 그 다음에 d, 17이니까는 d가 하나지만 그래도 17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일이었다 그러면 그냥 1이지만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y4개, 점, 그 다음에 mm, m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4개니까 2024, 2024. 그 다음에 지금 m3개를 주면 뭐예요? jan, 월 세 글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jan, 제뉴얼에서 jen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yyy년 mm월 dd1, ddd 그러면 뭐예요? 요렇게 2024년 mm이니까 0, 1월, 그 다음에 dd, 17일, 그 다음에 ddd, 유일, w, d 세 글자로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10이라고 입력만 했어요. 그리고 서식은 y4개, mm, dd예요. 이렇게 줬을 때 결과는요. 지금 10은 얘를 뜻하는 거고요. 결과는 1900,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1900-01로 엑셀이 표시해줘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면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입력 데이터는 요거다, 10이다, 표시 형식 요렇게 줬다. 결과는 이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시간, 시간 서식인데 h hour 마찬가지로 0에서 23, hh 두개 주면 00에서 23, 그 다음에 분 여기서는 이제 minute 하나 주면 0에서 59분이고 그 다음에 mm 주게 되면 00분에서 59분 이거예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같은 경우는 S를 하나 주게 되면 0초에서 59초가 되는 거고요 SS 두 자리를 주게 되면 00초에서 59초 그 다음에 12시간제 AM, PM 줄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줄 수 있냐 없냐 그걸 갖고 또 시험 문제 내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10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H, H, Hour, MM, SS, SS 같은 경우는 초잖아요 뒤에 00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을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시 30분 H, MM, AM, PM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0.5를 입력했을 때 표시 형식을 H, H, MM 하면 12시예요 결론적으로 엑셀은 12시를 0.5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0.5, 엑셀은 얘를 12시를 0.5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주게 되면 12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자 6식,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이 별표는요 별표는 별표 뒤에 문자를 셀 너비만큼 채워서 나타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용식에 별표 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0을 갖다가 채워줘요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 이 별표는 안 나타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별표를 나타내줘요 나타내면 안 돼요 얘는 0을 채워라 그렇게 명령만 내리는 기능이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거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F2, 제가 123 이라고 입력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0, 0, 0, 0, 0이 채워졌어요 이 너비를 눕혀 볼까요 보세요 채워지죠 계속 어떻게 넣었냐면 셀 서식에 가서 지금 여기 보세요 0을 별표 다음에 0을 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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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일반적인 코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표 다음에 0을 넣기 때문에 0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별표 다음에 별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별이 채워지는 거죠 이 얘는 하지만 맨 앞에 있는 별이 그 별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별을 줬을 때 별은 나타나지만 그럼 이번에는 별 대신 뭘 나타내고 싶다 만약에 느낌표 느낌표를 나타내게 하고 싶다 확인 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별표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앳기호 가겠습니다 앳기호 우리가 이걸 앳기호라고 그러는데 편하게 그냥 골뱅이 기호라고 하잖아요 얘는 뭐냐면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열을 함께 나타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진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앳기호 닷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진 이렇게 주게 되면 영진 닷컴이 돼요 얘도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영진 커말 정보 여기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셀 소식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해서 얘는 직접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앳기호 그 다음에 영진 닷컴이니까 여기다가 닷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영진 닷컴 커말 닷컴 정보 닷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앳기호 골뱅이를 사용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범주의 기타에 가게 되면 숫자 깔고 한자 그 다음에 숫자인데 한자의 가진자 가진자라는 건 횟수가 더 많은 한자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한글 이 형식이 있거든요 뭘 뜻하는 거냐면 1, 2,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숫자 한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한자로 1, 2, 3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한자인데 가진자 그럼 이렇게 횟수가 많은 한자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숫자 한글 숫자를 한글로 1, 2, 3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셀 소식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기타에 가서 숫자 한자 한글 가진자 숫자 한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까요 지금 셀 소식 들어와서 기타에서 첫 번째 거는 숫자 한자 숫자 한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숫자인데 가진자 횟수가 더 많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타에서 숫자 한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습니다 숫자 한자 같은 경우는 대가로 열고 DBNUM1 대가로 닫고 DBNUM1을 주게 되면 숫자 한자와 같은 기능이고 DBNUM2를 주게 되면 가진자 그 다음에 3는 N 없어요 그 다음에 DBNUM4 숫자 한글 그 다음에 DBNUM3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 소식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면 지표준은 자기가 알아서 붙는 거예요 지금 넘버1이잖아요 그 다음에 2로 바꾸겠습니다 위에 이 보기를 보시면 돼요 가진자로 바뀌었죠 넘버3 그 다음에 4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BNUM1 2 그 다음에 가진자 3 의미 없는 거고 4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낼까요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렬을 치겠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강의 마치 여러분 나머지 제외 벽하기 위 Flow ria